안녕하세요. 푸딩하트와 하찬티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아까 찍다가 끊겼어요. 돌수샷 후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거는 팬티인데 화이트하트로 왔고요. 소중한 맛만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근케 하신 나중에. 네,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아니, 샷 말고 동영상을 올릴게요. 요런 팬티, 그 다음에 소라 인식 보리 양말 화이트로 왔습니다. 이게 버니라 써져 있고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덤이 왔어요. 덤은 아까 저도 뜯어봤지만 미니어처가 왔어요. 진짜 지인분, 아니 지인분이라 했나. 어쨌든 정말 예쁜 미니어처가 왔고요. 이렇게 예쁜 미니어처, 그리고 카라멜. 카라멜은 돌수샵에서 매일, 거의 매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수샵 명함도 줬고요. 오! 명함 되게 예쁘다. 아, 근데. 아, 그리고 여기 직접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가게가 있는 거에요. 네, 인터넷 쇼핑몰인 줄 알았더니. 제 생각으로는요. 네.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 아, 하율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발목 양말, 화이트, 또 버니꺼 있습니다. 아, 하. 마지막. 밴드레깅스, 블랙진인데요. 제가 하얀색 샀는데, 때가 타가지고, 이렇게 블랙으로 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돌수샵 후기를 마칠 거고요. 이상, 그 착용사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좀 나중에. 네, 나중에. 네, 나중에.